아 너무 너무 되게 많은 많은 단어들이 있어. 되게 귀여운 말이었어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차오차오. ONLY! BONNY DA. BONNY TO. 애드리루루루. 갑자기 왜 이렇게 부끄러운 소녀들 있었나. 최촘 파이트. 다음 단어? 콜로세움 아 약간 그럴 듯 했어 케쳐100 could have a Swiss 나 왜 그렇게 고래 싸움 밖에 생각이 안 나지게 tic월 심트지세요 힌트 케챗100 airline 심장 아닌 거 같은데 정답? 추바? 드림! 추바! 뽀뽀! 케첩! 사탕! 아, 사탕? 와, 대박! 맘나마? 케첩! 비! 나 소매치기인 줄 알았는데 케첩! 케첩, 케첩, 케첩! 2번! 아, 대박! 오르파티! 몽키? 몽키? 케첩! 2번 음악 가카 내가 하려는다! 왜 이렇게 잘해? 야, 우리 이제 분발하자! 분발하자, 드림! 분발! 드립! 3번! 어로? 어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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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대도! 아, 대도! 손가락! 야, 손가락 어떻게 있냐? 케첩! 3! 어로? 어로? 왜 부끄럽게 말하는... 드림! 3! 올려 5! 올려 올려! 올려 말려... 나리즈 코? 나리즈... 드림 캐처는 몇 명일까요? 몇 명이지 우리? 7명 도노도 스트레스 드림! 세트 센터스 700명 드림! 드림! 2번 세트! 제 생각에 세트의 밀은 그거예요 7만명 7백만명 맞지? 드림! 포셋 스테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 케첩! 카네타 시리얼 홀페 맛있게 먹을게요 이따 내가 줄게 음식 빼고 다 맞췄다 어떡하냐 드림! 소르베테 숲 소르베테 케첩! 소르베테 소르베 맞아요? 소르베가 뭐예요? 소르베가 뭐야? 지효언니가 디저트에 대해 되게 많이 알잖아요 드림! 엄브로 얼룩말 드림! 벤틸라돌 악어 드림! 코일리아 코알라 토끼였어 토끼 드림! 1번 사파토 우리를 감당했잖아 아무도 없어요 동의 소잘만 빅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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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 인사 드림! 신발 드림! 칫솔 아니래요 드림만 가는데 드림! 촛불 캣처 술 술이래 분위기 낼 때 술이래 동호언니가 민요 와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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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가까웠어 야 너가 와 눈 셌다 그리마 크리마 크리마 캣처 동걸레 크리마 캣처 영화관 드림 등산 클라임에서 올라가자 캣처 매력 매력 진짜 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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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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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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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마음이래 민요 와우 오 뭐야? 아빠냐 도르도 소녀 박자 있어 아빠냐 도르도 소녀 캣처 아빠냐 도르도 소녀 땡 땡 아빠냐 도르도 소녀 드림 시작 시작 아빠냐 도르도 소녀 와 대박 이게 맞다고? 모든 건 리듬에 맞춰서 우리 가시니까 음악 음악 아 아니면 아빠냐 도르도 소녀 근데 정답을 모르게 소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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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냐 도르도 소녀 드림 캣처 아 와 와 와 뭐야 다 같이 시작 아빠냐 도르도 소녀 꿀문 시간을 따라 걸으면 걸으면 드림 로아 댄 멜 2번 아니에요 발음이 아니구나 왜왜왜요 왜왜왜요 우리 엔즈가 빨리 너네 기사 엔의 차례 아니지 경계심 경계심 우리 동해 한번 해봐 케첩 루아 루아 데멜 오 허니멀 허니멀 드림 루아 아즈 루아 아즈 루아 아즈 예 아 아 케첩 루아 루아 쥬아 오 쥬아 오 쥬아 드림 드림 우아 쥬아 오 아 내가 저거 하려고 그랬는데 쥬아 쥬아 넥스트 이건 뭐예요 해피 비커즈 해피 비커즈 해피 드림 아스우스 따토라 아스우스 따토라 오 오 근데 아닐 것 같아 아스캐리 피처 블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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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쉬운데? 드림 바다리야 드림 피하다 1번? 오 피하다 뭘 피해? 캐쳐 답은 하나네 근데 발음은 발음에 따라서 우 베스 드림 드림 우파스 오 오 오 오 네 내 생각엔 휴머 더 스노우 같거든요 캐쳐 잘 봐요 언니 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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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냐 알았냐? 뭘 알았냐? 드림 드림 홈맨 알아 홈맨 알아 홈맨 알아 음 알아 나 가까웠던 것 같아 드림 드림 왜요? 홈맨 홈맨 H 발음 안 한다고 캐쳐 오맨 알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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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안 됐어 드림 드림 아 내 생각엔 1번이라니까 내 생각엔 1번이야 나도 1번 같아 그쵸 오맨 다네베 오맨 포리가 슈퍼맨 배트맨 뭐야 아이언맨 도르 캡틴 아메리카 헐크 비전 비전 타노스 호크라이 하워드 블랙패서 엔트맨 뭐야 와 진짜 우리 정말 다 빼고 다 얘기했다 와 맨중에 맨 다 됐는데 엔트맨 안 됐어 스케쳐 뭐 2번 2번 바바 오 오 아 바바 바 바 바 바 바 베베베 드림 빨로 아 아 캡틴 1번 빨라쓼 아 씨 빨라쏼 바 빨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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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빨롱 언니 빨롱해봐요 빨롱 캡틴 빨롱 빨롱 발 진짜 바보다 드림 드림 빨라오 발음 뭐예요? 빨라오 이렇게 딱 하나씩 해야 되는구나 빨라오 걷는 건가요? 사람이? 어! 드림! 플라하르 켜첩 켜첩 꼬랄 켜첩 아, 켜첩! 드림 후허르 켜첩 카미냐 오! 적은 것 같아 오! 예! 내 꿈꿔 안녕 우린 드림 켜체야 내 꿈꿔 드림 오! 구에스토 대고사 오세 켜첩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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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어? 데 프리미도 우울해요 괜찮아요? 드림 쏘나고 밍고 오! 쏘나고 밍고 막판 디집기 가자 이거 막판 디집기 가자 이거 백점, 백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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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 아, 아, 아 St. 100점 나도 이하고을 record 한다 bờ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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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loos 그렇다고 배우지 않았나? 팔꿈치들 아 팔꿈치 팔꿈치 기분이 좋을 땐 팔꿈치를 친다 어 뭐야 팔꿈치로 말했다 드림 드림 말 조심하자 캡처 팔꿈치 닿을 만큼 가까이에 있다 아니다 드림 발라벨로스 코토벨로스 말이 많다 오 진짜? 너네 100점 우와 저렇게 뛰어난구나 우와 네? 우와 죄송합니다 어렵다가 뭐예요? 어려워 디디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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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스터였습니다 안녕 차오차오 차오차오 안녕 없음 참. ? 아 네 사실 이 유리 아